오늘 공연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도 다같이 박수의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라이브로 가득 오늘 우리 하이라이트와 라이트의 시간에 정말 더욱더 빛을 내줄 하이라이트팩!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아주 멋있게 또 꾸며진 우리 댄스에게도 박수 한 번 주세요! 코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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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의 CP죠? 저희의 CP입니다. 우리 Around Us 우리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 아! 가사 지인, 이겨! 지인, 이겨!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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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우리 이 콘서트를 기획해주신 기획팀 드림하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예쁘게 오늘을 꾸며주신 헤어메이커 너무 처음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이트로 콘서트에서 열심히 또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키워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옷 이쁘게 입혀주신 스타일리스트 스태프 그리고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가 가장 감사한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 라이트 박수 주세요!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무대 부셔버린 하이라이트에게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총 그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